난방설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난방설비에는 증기난방, 온수난방 이거 말고도 열교환기 분야 알겠죠 우리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이 분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면 문제가 될 게 없겠고 또 이 분야는 앞에서 우리가 덕트설비를 했잖아요 덕트설비하고 서로 또 이렇게 서로 겹치고 풀이도 비슷한 분야가 또 있어요 물론 다른 분야 완벽하게 다른 분야도 있지만 비슷하게 또 뒤에 관경 같은 거 산출하는 것은 거의 뭐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아마 펌프 송풍기도 같이 아마 이 단원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펌프 송풍기까지 여기서 거의 다 다루고 정리를 갖다 해주죠 열교환기, 펌프 송풍기 이런 분야까지 아, 송풍기를 했으니까 펌프 분야까지 같이 여기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잘 한번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난방 방식에는 크게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으로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1차일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개별난방은 직접 난방 실내에 스톱이라든지 전기난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갖다 직접 설치해서 실내 공기를 갖다가 직접 데워서 난방하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개별난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개별적으로 각 실마다 난방하고자 하는 곳에 직접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스톱이라든지 전기난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해서 난방하는 방식이 되겠고 중앙난방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중앙기계실에서 알겠죠? 만들어진 증기나 온수를 갖다가 배관을 통해서 실내의 방열기까지 공급하고 이 방열기에서 실내로 열을 갖다 방출해서 난방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직접 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이게 직접 난방이에요 그런데 중앙기계실에서 공기를 갖다 데워서 공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실내로 불어넣어서 난방한다 하면 이거는 간접난방이라고 우리가 온풍로 난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풍로에서 공기를 갖다 데워서 실내로 공급하면 실내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외기를 갖다 가열해서 실내로 공급하다 해서 우리가 간접난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실내, 벽면, 바닥면, 천정면에 코일을 갖다 매설하고 이 매설된 코일에 온수를 갖다 순환시켜서 복사에 대해서 난방하는 것을 우리가 복사 난방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1차 할 때서부터 이것은 다 잘 알고 있는 분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서부터는 온열원기기 우리가 이제 열원기기는 크게 온열원기기와 냉열원기기로 나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냉열원기기는 벌써 했어요 냉동공학에서 냉동기가 바로 냉열원기기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봐오는 난방설비에서 나오는 설비는 다 온열원설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뒤쪽에 가면 열교환기 편에 들어가면 냉온 열교환기가 같이 활용되지만 지금은 하여튼 여기서는 난방설비에서는 온전원 설비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성능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열출력이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일러의 효율 같은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보일러의 압력 같은 것으로 보일러의 성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용량을 갖다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열출력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갖다 의미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거죠 보일러에서 열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일러에서 1시간 동안에 보일러에서 흡수해서 나간 열량 알겠죠 보일러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갖다 공급받아 갖고 그 공급받은 열을 이용해서 증기보일러라면 물이 증기로 변해서 공급될 때 그 보일러에서 공급해서 나가는 열량 이런 것이 바로 보일러의 열출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온수 보일러는 온수 역시 마찬가지로 물을 집어넣고 보일러에 온수 집어넣고 외부에서 열을 갖다 가해서 그것이 이제 80이나 90도 되는 그런 온수로 변환된 다음 다시 또 이송이 되겠죠 그때 온수가 가지고 나가는 열량 이런 것들이 바로 뭐를 갖다 의미한다 온수 보일러의 열출력이다 semaines 과 duel 벨 onun 아 oak